이따 고위 먹었잖아. 내가 지금 생각이 왔는데 아빠는 홍대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나는 좋은데 아빠 괜찮으시대? 5개월 된 딸 리나는 친정어머님께 맡기고 우크라이나 시아버님과 함께하면 첫 홍대 나들이 남편 용돈 지갑 좀 열어보나요? 아 이거는 뭐야 이게? 2개천원이야? 2개천원이죠? 1,000원, 2,000원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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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지널. 2개천원으로 그런 맛이야 뭐. 난 이거 먹어봐요. 근데 뭐 한국어로? 호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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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괜찮아. 나도 괜찮은데? 가 Fansι. очень。 예. 하나만 주세요. ener VO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재긴 마지막으로 쇼핑 언제 했어? 니나가 낫기 전에 한 것 같아. 어. 낫기 전에 했지? 어. 이거 봐. 이거 괜찮은 거 같애. 어? 괜찮은데? 대박. 가격을 싹 보네요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? 조금 보고 올게요 안 어울리겠다 안 어울려? 괜찮은데? 너무 강력하게 안 어울린다고 말을 하는 게 가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쪽으로 좀 가야지 근데 여기는 볼 게 없는 것 같아 있어 있어 자기가 거기는 왜? 여기는 볼 거 있어 아 참새가 방학간 못 지나쳐요 우크라이나 남편이 취미로 메탈밴드를 한다잖아요 어우 독특해요 안녕하세요 메이스 기타 줄 어떤 거 있어요? 기타 줄 없지 않잖아 지금 기타 줄 다 되어 있지 않아? 지금 이거 안 필요한 거 아니야? 26,000원이나 하는데? 괜찮아 내용권으로 사니까 배터리 두 개만? 그리고 피크 하나만 배터리는 없어? 배터리 있지 집에 책상에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 이거 아니야? 나 집에서 선생님이 본 거 같은데 일단 나요 감사합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다른 거 안 사 뭐 악기를 안 사 악기를 오늘 악기를 안 사도 돼 저희가 홍대에 오자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아 이러려고 온 거예요 다해서 그럼 얼마예요? 잠시만요 총 34,000원인데 감사합니다 어휴 내용 돈으로? 그래 당연하지? 조금만 깎아주세요 설명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